오늘은 그냥 한마디로 입틀막 공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언론들이 개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오늘 국민의힘의 공천을 제대로 분석한 기사들만 쭉 모았어요 그런데 포털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찾으면 있어요 한마디로 전체 화면 보이세요 입틀막 공천이다 국힘 공천이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 비주류가 이미 전멸했고 권위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이현주가, 이현주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입틀막 공천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썼고 이것을 지금 언론에서 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틀막을 하는지 보세요 공천 뭐길래 자살지도 국힘 시흥갑 동다은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병원에 실려갔다 억울하다고 너무 입틀막을 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민경욱 뭐 쓰레기죠 그런데 민경욱도 시스템 공천 무너졌다고 국힘 당사 앞에서 강력 시위를 그런데 시끄럽지 않다고? 조용한 건 자랑할 게 못되죠 지금 현재 그러면 제대로 컷오프라도 했나? 컷오프 제로 컷오프 제로 국힘 지었고 바꿔먹기로 현역을 입틀막을 했다 그래서 이 작전을 누가 썼을까? 이게 검찰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들은 내가 미워하는 놈이 있어 해고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직으로 보내버리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나가요 그리고 기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어린 기수 사람을 승진을 시켜서 그 밑에서 일하게 그러면 나가버려요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입틀막이라는 거죠 쌍특검 공포의 인적 쇄신은 뒷전이다 출마자들 희망고문하고 있냐 한동훈식 시스템 공천자범시장 혁신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진짜 기사들이야 이게 공천 시스템과 공천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적 가치로 평가를 해보면 국힘 공천은 개판 아수라장이에요 평가도 제대로 안 해요 주진우 비서 같은 새끼가 어떻게 단수 공천을 받습니까? 부산 사하에서 이게 사천 아닙니까? 윤석열이 직접 강남은 비워 이랬더니 강남에서 박진이 도망가요 이게 사천 아닙니까? 그래놓고 강남에 있던 사람이 서대문으로 가고 밀양에 있던 사람을 김해에 집어넣어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게 있어요 가서 죽으라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도 죽을 맛이죠 자기네들이 다 이권 카르텔 만들어놨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놓아 내놓아 이런 상황이죠 안정감 무게를 뒀는데 무감동 공천이나 세계일보는 참 눈치를 많이 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부 그 기사를 보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현역은 전부 불폐해요 대부분 경선 이상을 보장받았다 그래요 다른 데로 쫓겨나더라도 경선을 할 수 있게 해줬다 이거 아니에요 기득권 공천이죠 당연히 무늬만 현역 컷오프 4년 전엔 그래도 19명이 국힘에서 컷오프 됐어요 개혁을 그래도 했다는 거지 신용이라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되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3명에서 4명에 그칠 것 같다 여현역 75%가 공천받거나 경선됐다 그래서 신당에서는 이삭죽기를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림은 한동훈이 짰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놓고 한동훈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 공천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 공천했다 이게 말입니까? 한동훈은 제가 볼 때 강박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강박증? 이재명 강박증 그렇군요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고 말 끝에 항상 이재명 욕하는 거를 끝내고 이 정도면 거의 강박증 수준 아닙니까? 진짜 그러면 강박증이네요 강박증이라는 게 어디에 꽂혀서 그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되죠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강박증이 있다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불안해서 보통 오는데 한동훈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사냥개 역할을 임명받았단 말이죠 이재명을 사냥해라 계속 사냥이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언론으로 사냥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 구속수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좌절되고 그 다음에 암살태로는 어느 쪽이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열이 받을 만큼 받아 있을 수 있고요 또 위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겠죠 넌 개가 사냥개가 사냥을 못하고 뭔 짓을 하는 거냐 혼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이재명을 죽여야 돼 그럼 그런 게 강박증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보통은 사물에 대한 강박증이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강박증들을 보통 많이 느끼잖아요 불안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팬티를 안 갈아입고 경기에 나섰으니 홈런을 쳤다 그래서 홈런을 치려고는 그 다음에 팬티를 일부러 안 가립니다 징크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근데 상당히 가벼운 그런 건데 이 강박증에 이렇게 한 번씩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밥을 먹기 전에 40가지 행동을 하고 밥을 먹어요 그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의례적 행동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루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루틴을 해놓고 그걸 꼭 따라서 해야만 겨우 안심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뭘 하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 먼지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닦고 나서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칼같이 각을 맞춰야 안정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일상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일상생활이 어렵죠 근데 사람에 대한 강박증이 있으면 이거는 일단은 열등감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통상은 뭐 그렇죠 그 열등감이 제일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열등감이 어떻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되죠? 근데 그 열등감만 느끼는 것 같고는 강박증까지는 오지 않을 텐데 그 대상을 저격할 임무를 받았는데 저격을 계속 실패했을 때 사실 이 강박증이랑 그런 게 많아요 어렸을 때 손을 깨끗이 안 씻어가지고 부모한테 엄청 혼난다든가 또 입만 열면 부모가 넌 더러워가지고 남들이 네 손만 보면 너를 좋아하겠냐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란단 말이야 그럼 그다음에는 손 보면 더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씻어요 근데 잊어버렸죠? 그 원인은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됐다니까 잊어버리고 나 우리 아들한테 요즘 씻으라고 너무 푸시하는 것 같은데 바꿔야 되겠습니다 잘못했네요 내적 불안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건 잊어버리고 그냥 불안한 거야 자기 손만 보면 그래서 계속 씻게 되는 그래서 강박증의 상당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비난이 많습니다 비난이나 처벌 공포 한동훈이 어떻게 보면 계속 그어가지고 까임을 당했을 수 있단 말이죠 이제만 왜 처리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강박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처벌 공포가 원래 강한 사람이 한동훈이잖아요 그렇게 자랑하면서 원래 있죠 그런데 이재명 때문에 처벌을 계속 당했다면 네 거의 강박증 수준까지 강박증이 가는 말 거의 극급 아니냐 싶어요 요즘에 기사를 보면 무슨 말을 하다가 전혀 상관없는데 끝에 이재명 대표 역할을 끝내고 그러더라고요 저 정도면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의심이 들어요 이 정도는 근데 강박을 넘어서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재명은 대장동 변호인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 논리구조가 어떤 거냐면 대장동을 이재명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걸 변호인들이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약점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대시죠 근데 이 얘기는 변호사로서의 어떤 기본 직업 윤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모독적인 말이잖아요 당연하죠 모욕적인 말이죠 자기 의뢰인의 비밀을 무덤까지 지켜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거를 까게 되면 변호사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어요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동 변호인은 무섭거든 그래서 변호인들을 공천했대요 공천은 무슨 공천이야 자세야 현역위원하고 경선해야 돼 박균택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저건 그야말로 허위사실이죠 허위사실입니다 네 허위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대요 증거 있어? 어따 대고 야 그러면 너는 뭘 많이 그렇게 대납받았냐 뭘 얼마나 빨아주고 뭘 덮어줬길래 윤석열이 네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실력도 없는 걸 갖다가 그렇게 중용을 하냐 어마어마한 걸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논리대로 하자면 공직을 전부 다 승진하고 공직한 걸 전부 다 대납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한동훈은 기올백 닦아주면서 오당한 사람이겠죠 해결사로서 뭘 받았니 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저 한동훈이 조금 자제시키려면 허위사실은 바로바로 고소해야 돼요 명예훼손으로 걸어야 됩니다 한동훈은 좀 걸려야 좀 자제를 하지 지금 놔두면 더 할 겁니다 지금 악화되고 있잖아요 처벌 공포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한 번 당하면 네 아 저 소장님 진짜 이제야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풀린 게 있어요 지금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에 대해서 민사 고소를 10억을 때려놨거든요 도대체 왜 10억이나 때릴까 제정신이 아니다 하고 변호사비만 많이 나갈 텐데 한 5억을 때려도 되고 3억을 때려도 되잖아요 10억이란 비현실적인 그런 숫자를 갖다 놓고 그 5명 기자들하고 제보자까지 해서 5명을 때렸거든요 그런데 그래놓고선요 지금은 자기가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안 내요 그걸 못 내는 거겠죠 뭐 굳이 안 내겠어요 있는데 그런데 못 내는데 문제는 시간을 계속 끌고 그 어떤 못 내는 것을 시인하는 순간 재판은 끝나잖아요 민사는 그렇게 쉽게 끝나잖아요 사실 그런데 계속 딜레이를 시켜요 그거는 결국 자기가 처벌당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크기 때문에 온갖 권력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 아닐까 심지어는 송치 결정서를 조작을 했어요 경찰이 그 송치 결정서를 증거로 냈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술자리에 참여했다는 두 사람이 실제로 그 술자리에 참여 안 한 게 밝혀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얘의 심리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런 게 다 과민반응이잖아요 안 해도 됐거든요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진짜로 죄가 없으면 안 했을 것이고 그런데 죄가 있어서 했든 아니면 그게 아닌데 너무 열받아서 했든 과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연상군 얘기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친아들이 그냥 직원을 한 건데 그걸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한다니까요 무의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엄청난 과도한 과민반응을 보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스토킹했대잖아요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표현도 아직 의미심장합니다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피해의식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람일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실제로 화면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초심이라고 서울의 소리 대표님 있잖아요 초심님이 현충원에서 한동훈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님 하고 부르니까 도망가요 진짜 내가 딱 돌아서더니 그냥 가 빠른 걸음으로 그 짧은 다리로 까치발로 까치발로 사실은 걔는 하이힐이죠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도망가더라니까 그렇게 무서울까요?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딱 보여도 겁이 많아 보이죠 윤석열도 겁이 많은데 윤석열은 아닌 척하는 게 좀 능한 사람이고 한동훈은 그게 금방금방 드러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네 맞습니다 행선수사라고 네 무서워하죠 겁이 많기 때문에 아유 그러면 이 한동훈도 지금 빨리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실제로 지금 이철희 평론가가 한동훈의 언어는 적대와 조롱의 언어다 그게 가장 여의도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적대와 조롱이 여의도스럽다는 말도 나는 참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평론가 입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가 납니까 여의도는 그만큼 더럽다는 얘긴가 본인이 그러면 왜 국회의원 했어? 그렇게 열심히 문재인 대통령 빨아가지고 국회의원 한번 해먹더니 저러고 있어요 답답하고 참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일단 적대와 조롱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인 것 같은데 저 적대나 저 조롱이 전부 자기 처벌 공포와 불안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분노가 크다는 얘기죠 마음속에 화가 많이 나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화가 많이 나있는 사람이긴 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당한 분노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거룩한 분노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대의에 기초한 정당한 분노일 경우에는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나면서 생긴 욕망의 좌절 욕구의 좌절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누적된 분노라든가 아니면 혼나고 사랑을 못 받고 이런 것에서 비롯된 분노라든가 또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어서 생긴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대의에 기초한 분노는 대상이 특정돼 있어요 딱 나쁜 놈한테만 그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노는 일반화돼요 무차별적이죠 무차별적으로 일반화돼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좀 건드렸다 어깨에 좀 부딪혔다 이러면 바로 묻지마 살인이 그래서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보면 자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렸던 사람들은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묻지마 살인 맞네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다 어깨에 친 사람을 치는 거잖아요 잊지 않고 그러다가 자기가 개쪽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장용진 기자라고 장용진 기자가 또 비판적 방송을 한 거에 대해서 호의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1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하는데 10분의 1밖에 인정이 안 됐고요 2심에서는 무죄 나왔어요 무죄다기보다 민사니까 정확히 말하면 책임 없다 그리고 변호사비도 네가 내 이렇게 나왔어요 완패했습니다 완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소고발 하죠 한정도는 그렇죠 그거 자제를 못한다고 봐야죠 이런 사람이 옆집에 있다 그러면 완전 불편하겠네요 진짜 이런 사람이 옆집에 있으면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마다 쫓아와요 그래서 시비 걸고 그래요 자기 집에 1cm 들어왔다 봉투가 아 이거 이 초등 아 진짜 너무 유치하네 그거 그렇죠 그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손 걸어놓고 너 여기 1cm 넘어갔어 나도 1cm 넘어갈 거야 근데 1cm 넘어갈 거야 끝나면 좋은데 칼로 쑤시고 막 이래요 연필깎이로 막 이렇게 하고 찌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끼리 그렇죠 아 그러네 아 이런 파랗군 찐따들 많이 봤습니다 쓰레기통을 이렇게 콕 찔러서 재활용 들어있다 신고한다고 그러고 신고하고 아 경비아저씨 하면 딱 맞겠네 뭐 그거 하면 잘할 겁니다 경비아저씨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요 완장 채워주고 근데 주민들은 싫어하겠죠 네 주민들이 짜증나 얼마나 꼬장꼬장하게 뭐 이것저것 네 중2도 아니고 초1이라고 예 초1이 초1도 마음이 건강한 애들은 저러지 않아요 그럼요 입만 열면 적대 조롱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있는 사람인 거고 또 하나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겁이 없고 자기를 믿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은 그냥 웃어 넘겨요 그렇죠 어지간한 거에 대해서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농담 아니어도 그냥 비판했구나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악플 하나 달리면 잠 못 자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밤에 별것도 아닌 거로 한동은 그거거든 지금 어떤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조롱 조롱 같은 거에 민감하고 조롱을 많이 하는 거는 그야말로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이 정면으로 공격을 못하고 약간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되는 풍이거든요 한동은이 겁이 많은데 적대감은 또 많고 화는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칭 작가라고 하는 표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준석을 빨아줘요 요즘에 은근히 나는 꼰대를 거부한다 이러면서 가장 꼰대같이 구는 놈이 이준석을 빨아줘 왜 그러죠 진보라면서 이준석을 빨고 있어요 출세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뭔가 놀라운 비밀이 뒤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출세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조국을 열심히 빨아가지고 이름을 알렸는데 지금은 조국을 또 까요 조국이 별로 힘이 없잖아요 주출을 바꿔야지 빨리 책이 안 팔리나 봐 조국과 관련된 책을 썼는데 책이 안 팔리나 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 이었습니다 또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